우주 대표 오면 좀 왔었다고 얘기 좀 더. 네, 알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식, 소식 없어? 지 선생님, 환자 오셨어요. 응? 환자예요, 지 선생님. 어, 알았어. 오랜만이야, 언니. 어떻게 지내고 있어? 준영이 소식은 아직인 거야? 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단골들도 늘었어. 뭘로 드릴까요? 왜, 케이크 먹고 싶어서? 아니, 그냥 봤어. 집에 가자, 이제. 그러자, 병보다. 내 선택에 후회는 없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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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후회 안 하려고 노력해 결국 사는 건 자기가 선택한 몫이니까 처방 좀 받아가세요 이 메일을 볼 때쯤엔 언니가 편안해져 있길 바랄게 고맙습니다.